안녕, 편향이들.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들고 왔어요. 5월 하부 촬영을 하러 호텔에 왔고요. 같이 호캉스도 할 계획이었어요. 재밌게 봐주세요. 미세먼지 뷰. 짠. 여기는 화장실. 코멘티가 요즘 일회용이 아니죠? 너무 맛있게 봐주세요. 너무 맛있게 봐주세요. 이제 턱에 넣고 넣어 주면 제거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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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W 룸서비스는 이 정도? 비키니 봤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몸무기 자 이제 수영하러 가볼까요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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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расential meto 센터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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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1분 1분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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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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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